저도 이제 티브이에서 본 거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죠 노력을 하시네요 많이 놀이는 게임은 뭘 할 거냐면요 백년손님 뭐 자기야 백년손님 그러면 자 기야 백년손님 자 기야 백년손님 자기야 백년손님 그거 저기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고음이 그나마 웃음이 남아서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인정 아 같아요 자기야 백년손님 일곱 여러 개니까 자기 있잖아 너 붙여 백년손님은 그냥 빼고 4글자만 하자고 100 아 뭐야 아 누구야 오늘 중이 어 김소거님 아 한숨이 더 나오지. 소발 안 하시는데? 용갈이 용갈이. 아직까지는 마음이 무겁죠. 처방에 가서 1박에 흘려니까. 저 흥이라고 좋았었는데. 살짝만 해도. 접어봐. 그냥 간대기 부활하지. 장기사론. 안녕하십니까. 아유 왔자. 바늘만 돌아다니면 어떻게. 건강하셨지? 그래. 얼굴 좋은데. 장모님은요? 그거 매주회를 요가한다고. 아 요가하세요? 아. 비 오시는데?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. 비도 오고 그러니까. 알겠습니다. 얼른 가죠. atar нак alternativelyening. 아 잘라는 집에서. 아 잘모님 진짜. 근데 일이 있어서 다행이다. 뭘 장훈이 보고 이렇게 놀래요? 그런데 내려오실 때 제가 어떻게 마주 나오는지 아시는 것 같았어요? 위에서 보니까는 2층에서 있었는데 위에서 보니까 나는 올 줄은 몰랐는데 위에서 보니까는 우리 사회 왔다고 내가 그랬는데 내려오실 때 보셨구나 나는 말을 좀 나눠서 해야 해요 이렇게 침묵이 있으니까 저럴 때는 벌레라도 들어왔으면 해요 화제가 되니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뭘 금방 해고 왔어 물 안 들어가면 왜 안 들어가면 안 본 척해 저번 주에 이거 이렇게 없었는데 이게 뭐야? 수세미? 수세미? 분위기 있다 저렇게 안 예쁘다 김서방 식사 여기 얼큰한 등갈비 고맙습니다 Kendis 고맙습니다 우리집 뭐 슬쩍슬쩍 먹으면 안 돼요? 미치겠네요 이거 보니까 정모? 정말 이거 매운 거 괜찮으세요? 아우 매워. 이건 무조건 자네 입맛에만 막상 만들어 놓은 거야. 저는 뭐 그냥 편안합니다 그냥. 사이가 좋다니까 나 좀. 아우. 우리 하나 알아듣지. 먹어보자. 강인어름만. 아이고 난 더 못먹겠다. 아우 엄청 예쁘게 나와. 달리시네요 김서방님은. 고추먹기 대회 1등 한 사람이 이른 적도 있어요. 아 그정도. 네. 어머니도 아시고 이제 몇 개. 좀 더 먹었지? 아 충분하게 먹었습니다. 예예. 요 요. 마구.